와..이것도 못 깨? 이것도 못 깨는 거야? 설마? 왜 안 죽냐? 와..실패했어? 야..얘가 순삭단을 거리네 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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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실패가 되는 거야? 원킬에 다 죽어버린 거야? 뭐야? 이게 안 깨지면 이런 식으로 자리 교체도 좀 해보고 아니 왜 실패가 뜨는 거야? 한 마리 남았는데 실패가 뜨는 거야? 도대체 한 마리한테 원킬 당하는 거야? 뭐야? 10라운드 안에 잡아야 된다고? 아..아..그런가 보구나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 9라운드 10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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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었다. 이거 또 사야될 것 같아. 이건 또 뭐야? 뭘 자꾸 주냐? 이거 무조건 사야돼. 130렙 세트. 오지는데? 개워지는데? 물리공격. 오우. X나 빨라. 우와. 우와. 4턴에 죽여버렸어. 7,500원 썼을 뿐인데. 어? 어? 오우 좋아. 넘어갔어. 과금할 거 없나? 확 올라갈 만한 거. 어? 왜ending. 수고하게. 요? 네. 해겐. 흠. 이상하게. 근육. 그. 그. 바로 방치하면 또 내일 또 달라지겠지